알람 몰라 우리 스태프 중에서 서현호 씨가 제일 젊잖아요 제가 제일 젊죠 저는 미디엄 템포 64비트 8비트 8비트 유로댄스 정도 박수를 쳐줘야 돼요 짠짠짠짠 짜자자자자 셋 넷 영화 속에 나온 주인공처럼 예쁜 단장하고 와있어요 저기요 영화 속에 나온 주인공처럼 예쁜 단장하고 있어요 음 저기 들리는 그대 발자국 음 저기 들리는 그대 발자국 나를 깨우며 미소짓게 해 김상 나를 깨우며 미소짓게 해 그대라는 아 이거 현숙이 자꾸 나와 현숙 선배님 죄송합니다 그대라는 멋진 사랑을 만나 wish you need you 그대라는 멋진 사랑을 만나 wish you need you need you 전혀 그대가 믿음이 그대가 그대가 이 그대가